배현, 특별한 생일 선물로 아버지에게 새 차를 선물하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효심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게 했다. 대한민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 배현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선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생일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닌 배현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과 그동안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인 새 차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배현이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배현의 특별한 효심, 아버지에게 전하는 사랑의 선물. 배현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자란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음악과 노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었습니다. 배현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어려운 시절에도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배현의 노래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믿고 지지해왔습니다. 배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특히 그녀가 무대에서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배현은 자신감을 얻고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배현은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낡고 오래된 차를 보며 아버지를 위한 새 차를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가 좋아할 색상과 차종을 고르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배현에게 있어서 이번 선물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던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새 차를 준비하며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깜짝 선물 아버지의 감동적인 반응 생일 당일 배현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생일 축하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생일 축하 인사와 함께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현은 그저 그런 평범한 생일 축하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를 밖으로 안내하며 손에 작은 차키를 건넸습니다. 차키를 받은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차가 눈에 들어오자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맺히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몇 초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배현은 아버지의 감동적인 반응을 지켜보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배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기라고 말하며 딸의 효심에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현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단순한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깊이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배현의 효심이 전한 따뜻한 메시지 배현의 생일 선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가족 사랑과 효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배현은 이번 선물을 통해 물질적 가치가 아닌 진심어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사회 전반에 가족의 소중함과 효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현의 효심에 대한 찬사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수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배현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배현이 실천한 효심을 보며 자신도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배현의 효심은 단지 한 개인의 감동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배현의 음악과 인생관 효녀 가수로서의 삶 배현은 무대에서 뛰어난 트로트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현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단순히 음악을 넘어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만큼이나 무대 밖에서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로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배현의 성공에는 항상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꿈을 믿고 응원해준 아버지 덕분에 배현은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현은 그 성공을 아버지와 가족에게 보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생일 선물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배현의 모습 배현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언제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현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와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현은 병원 방문과 요양원에서의 작은 콘서트 지역 아동을 위한 기부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팬들에게 그 진정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배현을 단순한 연예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행의 아이콘으로 여기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무리 배현 따뜻한 가수로서의 가치 배현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생일 선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감동적인 순간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가족과 효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현은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배현은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닌 진정한 효녀로서 가족을 사랑하는 딸로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내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배현의 음악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기대하며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